봅시다 뭘까요? 그웬돌린 야 창쟁아 때가 왔다 창쟁이로 클리어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해성경 풀찍고 신속풀 분노 신비오 탐욕 5 오케이 지금은 그냥 팔로 갑시다 10단계 너무 어려운데 야 바로 너냐? 나 이거 아니어서 울었다 아 이게 낫네 해피 나이스 나이스 그래 해성은 이런맛이지 해성은 이런맛이지 바로 소배를 바로 뜨고 시작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깃털만 빨리 뜨면 되겠다 깃털만 빨리 뜨면은 뭐 문제없겠네요 그냥 창으로 애들을 꽂아다니면 되니까 꼭 꽂아다니면 되니까 해성이 시원시원한 맛이 있어 바로 강화하라고 바로 때려놔야지 대공 대공 2층까지만 확인해볼게요 장사 잘하시네 장사 잘하시네 저건 있는데 왜 저기 안나오냐 저리가 떼요 아 로켓라우처 필요없으니까 버프 크리티컬 위력 위력 전설템이다 잉 날개 못 끼는데 뜬건 좋아 못 끼는게 문제지 날개를 낄 수 없는 캐릭터 아 보스네 안녕 나갈파르 탁 됐다 심호흡에 서져 오 신선전 신선전 감사합니다 재단전 석포 쓰레기 리브레임 안녕 재단전 나갈파르 이 이 제 이 이 이 이 이 이 에이 강화 신선전 한번 넣읍시다 뭐 뭐 뜨겠지? 방관 그래 니가 방관이 뜨면은 되겠구나 니가 방관이면 되겠구나 막 다른거 끼면 되고 스킬쿨 어 머니파워 머니파워네 열심히 벌어야지 소가빠네 나쁘진 않은데 소가빠 자체적으로 굳이 껴야되냐고 하면은 아니라고 대답할 정도의 물건이라서 미안해요 아저씨 여기다 여기다 응 뭐다 나이스 세비젯스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아 아까도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잖아 한 세번 연속 아무일도 없었음 같은데 빨리 가 빨리 가 그라치 뭐니 육천원 나이스 굳이 안내할 필요는 없을것 같고 공속증가 바로 앞에 중보냐 아이고 빨리 죽어 그래야 내가 편해 그들 한 방이야 하하하하 얘네 왜 다 한 방이야 왜 서버스 데미지 왜 이래 음 뭐가 뜰진 모르겠지만 돈으로 팔 수 있어요 커베라반드 대시 회복소통 23 잠깐만 이러면 껴야지 흐흐흐흐 어 여기에 돈 많이 투자 못하는데 한두번만 돌립시다 예의상 오 떴다 떠버렸다고 해야되는게 맞나 전기기털 떴는데 라이트닝 스킬 강화 얘랑 싸워보고 생각할게요 어 얘랑 일단 중간보스랑 싸워보고 생각을 좀 하겠습니다 아야 아야 중간보스야 난 벽이 싫다 흐흐흐흐 난 벽이 싫어 이.. 돌 강화 강화 최대 체력 대시 회복소 7 대시 횟수 넌 횟수하자 체력합니다 얘는 보호막 있어야겠지 그래도 화상을 부여합니다 잘 못봤나 화상부여라고 아 진짜 화상 진짜 바닥 부서지는거 진짜 거의 항상 거의 마리오인데 최대 최대한 늘릴게요 얼마 안 늘어나네 마이더스 그분이 오셨습니다 마이더스 야 중보 여기 있었구나 대시가 몸통 벅치니까 저게 안되네 됐다 이게 맞겠다 나중에 마이더스 빼고 딴거 넣고 안녕 슬라임메이커 저게 안되네 됐다 됐스 컷 음 더 많은 돈 공복 감소 갑시다 잠옷 잡을때 스킬이 확실히 편하긴 스킬 범위 증가가 편하긴 해요 어 리브나네 리브나 리브나면 뭐 이거도 한거 되겠지 예수 빠르게 잡고 심호흡에서 접 얘는 예의상 재단에 바쳐야 될건데 헤헤헤 해봅시다 오케이 이러면 될거에요 이러면 되겠지 라슬리 일어나 아 yes 영원히 영원하네 됐스 걷 그래 내가 내가 저번에 혼자 할때 여기서 이것만 끼워놓고 요거 안사와가지고 유튜브 보면서 한다고 웃긴것도 그래 유튜브 보면서 하는데 내가 에리차까지 갔었어 가보자 내가 왔단다 로엘린 로엘린 나 라이트닝 해 아 바로 로엘린 로엘린 대포 쏘신다 두개 부수고 됐다 아 지웅 아 바로 짬샙 패턴이야 칼날인가 칼날인가 칼날이다 아 어.. 즉당히 쏴라 아주 힘들다 됐다 그렇지 왁스 챙길게요 어차피 에리차 가면은 에리차에서는 인형보다 왁스가 더 효율이 높을거야 카미넬라 오케이 나이트닝 나이트닝 어디갔어 여깄다 시즌 몇번째 봄있냐 저 아저씨 기억도 안나네 안먹어도 돼요 예의상 먹어야겠죠 이거 가져가는거 처음인거 같은데 근데 그렇다 이거 끼는것도 좀 애매하고 그냥 스킬만 강하잖아요 그죠 방어도우미 믿는다 방어도우미 믿어봅시다 안녕 에리차 그렇지 그렇지 2페이지 라이트닝 아 맞은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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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맞은거 같고 됐다 2페이지 컷하고 동그라미가 되어라 하하하하 하하하하 여 동그라미 바로 드릴 패턴 쓸거냐 드릴 패턴이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한 번 뭐 세 번까지 쓰던가 기억이 안난다 어 두 번 두 번 쓸 데 있고 세 번 쓸 데 있잖아 피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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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였나 여기다 이제서야긴 하지만 패턴이 눈에 보여 하하하하 이제서야긴 한데 패턴이 눈에 보여 이제 공인완료 하하하하 됐어 이 아저씨 스킨 어떻게 생겼나 봅시다 이 아저씨 왜 흑백이 됐죠? 원래 되게 안전장비랑 이거저거 끼고 있는데 갑자기 힙해졌네 흑백에다가 다른 게임 패러지라구요 Baz